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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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매치죠 준비 시작 에이 왜그래 내 왼손잡이래서 아 그래요? 왼손 준비 시작 죄송합니다 아 그렇다고 부상을 아 폰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어는요 김병호의 제 폰입니다 헬로키티 폰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 지금 헬로키티 폰입니다 선생님 이런거 좋아해요? 제 기타백도 헬로키티입니다 선생님 뭐 오타쿠야? 이게 이쁘더라구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헬로키티 이거 말고 이거 있잖아요 목걸이 이거 저것도 있다 호피 목걸이 이거 완전히 그거 아냐 검정슈트 그 요즘에 선전당하는 거 검정슈트에 딱 소녀폰 소녀폰 어쨌든 뭐 제 기타백도 난 내 것도 이것도 이거 너무하다 이거 이것도 좀 그렇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키티 폰 야 이거 뭐 사과보다 키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내가 뭐 아 예 그렇습니다 와이튼 오늘 소개시켜드릴 피크는 피크는? 피크는? 소개시켜드릴 아이폰이나 헬로키티 폰 같은 예쁜 물건인데요 이렇게 깡통에 피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병뚜껑같이 생겼어요 1970년대 삼춘방에서 보는 무슨 디자인 같아 그거 참 말 잘했다 노스탈릭하게 그렇죠 좀 이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1970년대 중후반 네 그때 당시 좀 뭐 이렇게 많이 보던 그런 좀 네 오소덕스 뭐 하여튼 좀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약간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장갑 네 장갑 있고 예뻐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거는 사람이 까만 그림자가 기타를 치고 있는 거 아 이러고 있는 거구나 아 네 얘는 뭐예요? 피크가 기타를 쳐 기타를 피크가 치는 게 아니고 피크가 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하한이 됐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뭐 잭와일드처럼 이렇게 기타 치는 기타리터가 멋있네 자 앨리스가 그때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저기 카포에 영화요? 카포에 그거 달린 거 추노 달린 거 추노 달린 거 아 추노랑 또 뭐 달렸었지? 피크 피크 꽂는 거 아 고무로 만든 피크 3-in-1 3-in-1 이거 이렇게 깡통인데요 이렇게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 나는 거 소풍감을 파는 거 딱딱딱딱딱딱딱하는 거 이게 장난감이었습니다 이게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2-in-1이네 이거 장난감과 피크홀더 딱 누르면 예 지금 이 배떼기를 누르면 이게 날개가 펴지면서 열립니다 선생님 배떼기가 뭡니까 배떼기가 배떼지 아니에요 배떼기가 뭐야 배떼기가 이따 한번 피크가 나와 ㅋㅋㅋㅋ 피크가 하나 나도 배떼지를 한번 따 보겠습니다 배떼씨 피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네 내장 쏟아져 나오듯이 이거 12개에요 11 한타스 여기 써있잖아요 12개라고 진짜로? 12피스라고 써있잖아요 아 이게 노안이 돼서 눈이 안 보여 이 피크가 피크홀더죠 근데 12개가 딱 들어있는데 이게 뭐 저거 뭐냐 그러는데 아니 뭐 그냥 피크도 들어있고요 나름 재밌어요 이러고 다니면 눌렀다가 근데 이거 고장나면요 이거 이제 빠지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네 이거 지금 뭐 상품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별로 안 할거에요 이거 아 이거 서비스 상품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에? 모르겠어요 12개 들어있는데 이거 뭐 만원 하는거 아니에요? 괜찮을거에요 뭐 앨리스가 이제 중국 업체인데 중국에서 이제 액세서리 많이 만들었죠 뒷면을 한번 보시면 써있어요 음 진짜 중국말로도 뭐 써있네요 한문 비슷한거 써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www.chinaalice.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화 받으시죠 아이 괜찮습니다 아 그 지금 이제 늙어갖고 악불도 안나와요 저희 방송중이니까요 여보세요 끊으세요 구청직원이 왜이래 어? 저거 뭐지? 투표하러 오라고 그런가? 몰라 투표하셨지 않으세요? 어쨌든 요런거에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만지냐면요 이렇게 놔둬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뒤져놓으면 딱 떠오르는게 있지 않았나? 시간으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나지? 어휴 그런거 있었죠 나 지금 그걸 어떻게 구현해볼까? 하apan 뭔가 겁나 아직? 이게 뭔가 겁나. 한 3년 2대에서 계속 찍다보니까 이게.. 겁이 나겠죠? 자 오늘 예쁜 물건 찰칵거리는 이게 향수가 있어. 이게 옛날에 그런 느낌의 향수가 있어. 이게 요즘에 이런걸 누가 만들어내? 닦아기 닦아기 아니 뭐..재미있네요 어쨌든. 진짜 이거 70년대에 나온 무슨 병뚜껑 그런거지? 제가 휴일날 이렇게 검검날 와가지고 촬영한 대가로 정 실장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팔거에요? 이게 밀봉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돈달라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자 이 안에 피크가요 자 어떤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0.81 골고루 들어있어요. 0.85 0.7 재질도 되게 이상.. 아 이상하니까 되게 좀 여러가지인데 아 재질이 여러가지구나? 재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0.58 0.17 0.81 8 하나요 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다양하게 써보라는 얘기였죠. 7 432 해가지고 58 3개 그 다음에 0.81 3개 그리고 0.78 8 0.71 4개 4개씩 이렇게 4개씩 아 80 시리즈랑 85 시리즈랑 70 시리즈랑 이렇게 4개씩 되어있고 58 58 0.58 0.58 여기서 보면 85야 아까 맥주 다 드시니까 지금 그런거 아니여 지금 지금 이게 펄이에요 펄인데 선생님 잠깐 기타 좀 잠깐 이렇게 제가 소리 안 날 때 나 차에 좀 딱 잘 치는 것 같아 와 잘 치는 것 같다 그치 이게 안 닿아? 괜찮네 잘 닿는데 잘 닿아요? 지금 뭐를 치시는 거예요? 8호? 8 하나 제일 뚜껑은 거 1.5 괜찮네 칠만 합디다 좀 잠깐 근데 뭐 취향에 맞으시면 이거 계속 LS 피크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 요거 다 소모 되시면 요거 피크 캘링케이스로 갖고 당기시면 참 요거 뭐로 하는게 좋니까 이 안에 글쎄요 뭐 피크나 넣고 다니거나 저는 제가 갖고 다니는 약이 있거든요 아 일회용 딱 누구면 되겠다 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별걸 다 보여준다 진짜. 투데이스 기회에 투데이스 파마 신증을 해. 무슨 약이야? 마약 같은 건 아니죠? 아 그렇지 이런 건 궁금해요. 이런 거 환약인데, 이게 보이완이라고. 소화불량, 과식, 위염, 복통에 2, 30개 복용. 여기 이제 한의원 이름 가려주시고요. 하여튼 근데 이게 옛날에 어머님들이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먹었냐면 나이 수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8살이면 8살, 12살이면. 형님 그러면 이거 반 먹어야 돼 한 번에. 아이씨.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따라갖고 나는 그게 나이 거예요.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고 벌어지면 저 가방 하나 완전 환약으로. 거기서 찾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이 가끔 이렇게 달라고 주시는데 이게 그거에 좋아요. 술 먹는 다음 날 힘들 때. 어 좋아. 아니 진짜로. 그리고 가루도 있어요 가루도. 가루도 줘봐.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을 맹신해. 예 그렇죠 맹신. 난 약이 좋아. 나도 좋아. 약쟁이들아. 아침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한 10개 돼. 그러니까 약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게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나이 사실 금방이에요. 예 뭐. 이누야 이거 보고 있냐. 너도 금방이야. 중식가 아니야. 여러분 기타 산 때 뭐 그러죠. 나는 저 인간들처럼 되지 말아. 금방이야. 더 먹어 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사무실에 가면은. 밑에 여러분은. 영양제를 쫙. 뭐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그날 뭐가 안 좋은 거 같아.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땀이 막 삐질삐질 나고. 그렇지. 전 여름이 싫습니다. 엘리스에. 아주 지산벨리. 그 감태가. 자. 엘리스에서 나온 키탑 12개 세트. 랑 키탑 피크 케이스. 맞고요. 참 예쁘게 생겼네요. 네. 요거. 이렇게 찰칵거리는. 이런 거 예쁜 거 나오면. 그때 그때 소개시켜 드릴 걸. 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네. 이상한 나라의 피크. 이상한 나라의 피크 봤고요. 이상한 피크입니다. 다음에 뭐 우리 뭐. 오늘. 휴일 날 뭐. 찍을 게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 천회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자꾸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사연. 사연을 보내면 추첨을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재밌는 얘기 보내주셔야 돼요. 슬픈 얘기도 괜찮습니다. 아예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네.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그 다큐 중에 사랑이라는 다큐 아세요. 아. 봤습니다. 몇 번. 그거 볼 때마다. 울죠. 아니 죽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운받아 놓고 봐요. 그 내가 2008년도에 너무 좋았던 프로인데. 그러니까. 그. 거의 그거잖아요. 아파서. 그러니까 뭐 선고받고 나머지 기간을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 그걸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면 투데이스 기어를 보라는 거야. 뭐야. 얘기를 해봐. 지금. 왜 슬픈 사연은 안 된다는 거야. 슬퍼서. 아. 슬퍼서 안 됩니다. 밝고 아름다운 사연. 저는 요즘에 많이 슬프기 때문에. 슬프면 안 돼. 충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도 하나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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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인원. 아. 3인원이죠. 엘리트 2인원이죠. 왜냐면은. 피크 케이스. 장난감과. 장난감과 피크 케이스가 왔고요. 다음 번에 다른 기회로 찾아 뵙겠습니다. Iron Man.